꼬꼬야, 복실이가 엄청 힘들어한다. 니가 복실이 지켜주고 있어? 복실이가 지금 엄청 힘들어해. 꼬꼬야. 아이고, 지금 흰 거가 흰색깔이 두 개. 노릉이가 몇 개야? 등이 까만 것도 있는데. 모르겠다. 너무 많이 낳는 거 아니가? 어, 복실아. 이렇게 많이 나니까 힘들지. 꼬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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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낳는 게 이렇게 힘들어. 니는 암따기가, 숫따기가. 응? 니가 암따기면 이 다음에 이제 뱅아리 그거도 부활을 해야 하잖아. 그때도 니가 그 느낌을 알까? 응? 뱅아리 부활하는 것도 엄청 힘들잖아. 그치? 응? 이리 와. 우리 저리로 가자. 여기에 복실이 혼자 있어라 하고 우리는 가자. 니가 옆에서 푸우, 이놈 씨끼 그냥. 니가 옆에서 뭐 도움이 안 되잖아. 복실이가 드디어 지쳤다. 너무 지쳐서 그냥. 아이고. 지금 벌써 누렁이가 다섯 마리에다가 백구가 두 마리. 일곱 마리나 낳았네. 일곱 마리. 이제 더 낳지 말라. 아직도 배에 있는 거야? 아이고. 고생이다. 고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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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.